10초 챌린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복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10초 챌린지라고 해서 10초 챌린지를 올려 보려고 합니다 재밌어 하시는 분도 계실거고 한편으로는 아 이게 뭐야?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10초 영상 올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 올려볼 텐데 10초 영상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기대는 해주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봐주세요 호불호가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재미가 없더라도 한 번씩 봐주세요 지금까지 나뭇기였습니다 지금부터 10초 영상 시작합니다